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가 새 앨범 사랑하고 사랑하라를 발매했습니다.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강찬 목사가 1년 8개월 만에 발매한 7집 앨범으로 예배 사역자 인천 평강교회 박희정 목사와 공동작업했습니다. 수록곡은 타이틀 사랑하고 사랑하라, 그 사랑 등 총 10곡입니다. 음반 주제인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2022년 인천 평강교회 표어로 교회 신년메시지와 함께 음반 제작이 시작되어 발매라는 결실을 보았습니다. 강찬 사역자는 이번 찬양 앨범이 찬양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